유주점 칼리지가 여러분께 드릴 여러 특전들 이제 첫 개봉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까는 시장 때문에 못 봤는데 그래도 괜찮네 얼굴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반지치 마 다양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 최근에 어제 그제 그래도 제일 괜찮은 걸로 보이는 자동차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가장 자동차 분석은 현대차 증권이 있으니까요 현대차 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장문수 위원님 일단 실적 체크부터 좀 할까요? 실적 나온 지가 하루 이틀 지났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모비스랑 현대위아 실적이 나왔고요 월요일날 현대차랑 기아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금요일날 실적을 받아들였을 때 투자자들의 어떤 태도하고 현대기아 실적이 좋긴 했지만 받아들였을 때 태도가 좀 많이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모비스랑 현대위아는 실적이 좀 갈렸어요 모비스는 원래 당초 예상했었던 영업이 컨센서스에 좀 많이 미달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모비스 실적 악화에 주된 이유가 비용이 올라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빨랐다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가 R&D 비용의 증가라든가 특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물류 운송 비용에 대한 증가가 당초 우리가 바라봤었던 속도보다는 좀 다소 빨랐다 이런 인식들이 부품주 실적을 받아들였을 때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아진 비용 구조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좀 구조적이다 그리고 이게 쉽게 픽아웃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볼륨이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가격을 완성차에게 전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는다면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당시에 현대차 기아의 실적 예상은 현대차가 대략 1.6조 원 기아차가 1.3조 원 정도 영업이 컨센서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제살 깎아먹는 이슈가 아니냐 부품사들이 비용을 완성차에게 전가하면 완성차의 이익 구조가 흐트러질 수 있고 전가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또한 좀 문제다 자동차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사실 금요일 실적 발표 월요일 장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시점 현대차 실적 발표를 하고 장마치고 기아차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 180도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현대차는 1.9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니까 당초 보고 있었던 1.6조 대비에서는 엄청 올랐죠 기아 같은 경우도 1.6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1회성 인건비가 이번에 특별상여금 일시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인당 400만 원씩 지급이 됐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한 2,400억 정도의 비용이 일시 반영된 셈인데 그걸 가감하고 보면 2조가 넘는 2.2조에 가까운 실적을 낸 셈이니 얼마만큼 완성차의 이익 구조가 좋아졌는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이번 4개 업체밖에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4개 업체들의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자동차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에 대한 이유를 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요 볼륨도 어떻게 보면 좀 꺾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었던 건 저희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가격이 올라간 효과가 너무나 컸기 때문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러한 가격 인상, 믹스 개선, 인센티브 하락 같은 이런 가격과 관련된 지표들이 일시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구조적인 이슈로 인식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 기준으로는 이번 1분기 2.2조 원 정도의 영업 및 베이스가 어쨌든 연간으로 좀 유지되거나 개선될 여지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중국 셧다운 이슈, 이런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서 연말에 있었던 현대차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조 중반대였다가 7조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다시 지금 8조 중반대까지 올라 붙게 된 이벤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부품사들에게 일부 가격 인상에 대한 압력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 봤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익 수준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완성차한테도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이슈였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부품사들의 가격 상승 여지들 이런 것들이 좀 가시성이 높아졌다라는 판단이 될 만한 실적 발표였다고 실적이 서프라이즈에 나온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뭐를 보십니까?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카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번 나와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가장 대표성 있는 업체일 것 같아요 저희가 횟감 같은 거나 시가 판매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횟감이요? 회 같은 것도 다근발 이런 거 시가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시가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가격도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정찰제가 아니고 시가다 시가로 판매하는 최초의 회사가 됐는데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브루셔가 바뀔 때 그러니까 2021년형 소나타에서 2022년형 소나타로 바뀔 때나 저희가 올 뉴 무슨 무슨 차, 더 뉴 무슨 차 페이스리프트나 신차가 판매됐을 때 그때 가격 인상을 보통 가격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이후 공급 차질을 거꾸면서 대기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초기에는 차량 할인 가격,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조금씩 줄이면서 가격을 간접적으로 올리다가 이것이 직접적인 가격 인상으로 바뀌게 된 게 사실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인상들을 단행하기 시작을 했고 그 효과들을 본 게 첫 번째 원인이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센티브 하락 세 번째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생산에 대한 배분을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나고 가격이 비싼 차량 중심으로 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믹스 개선의 효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어떤 경영 환경들의 변화 때문에 차량 가격에 대한 상향, 움직임들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볼륨에 있어서 기대한 만큼 달성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영업이 계속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럼 이게 추세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2021년도부터 시작된 공급 사이드의 어떤 병목 현상이 가격이 높은 차 위주의 판매를 이끌어냈는데 만약에 소비자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소나타를 탈까 하다가 제네시스를 탔어요 혹은 그랜저를 탔단 말이죠 그런 소비자가 늘면 사실 차는 다운그레이션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소비자의 어떤 고급차에 대한 비교적 고가차에 대한 진입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추세가 돼서 완성차 업체의 어떤 단위당 가격 상승으로 그게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이 추세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길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랄까요? 옵션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편의장치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들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차량들을 소비를 하다 보면 사실 다운그레이드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차량의 라이프사이클을 생각을 해보시면 1년마다 차를 바꾸는 경우는 사실은 좀 없거든요 보통 실증이 나셔서 중고차로 매각하신다 하시더라도 3, 4년 정도는 보통 타시고 매각하시고 사는 게 보통이시니까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차량 교체 사이클을 생각한다면 이게 분기 단위로 계속 에드업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호흡을 좀 길게 보고 보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격 인상에 중요한 플레셔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가격 인상의 기조는 사실은 대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추세적으로 가격 인상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건 사실 차량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휴대폰은 2개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3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2개를 쓰다가 3개로 늘리시든가 아니면 2개를 쓰다가 1개로 줄이시든가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차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차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걸 바꿔야 될 때는 내가 올해 못 바꿨으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반드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차 수요의 대부분이 완전 처음 차를 사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보다는 기존의 차량,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것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수요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의 판매대수를 좀 트래킹할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 자동차 판매대수가 대략 한 2018년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 2년 연속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로 전환된 상황이었는데 2020년 대략 한 20% 넘게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작살이 났어요 작살이 났는데 20%밖에 손실이 안 난 이유가 감소가 안 된 이유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보유 재고를 활용해서 판매를 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가격을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재고를 줄이겠다는 기조로 완성차 업체들이 약간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딱 되면서 반도체 공급 차질이라는 갑자기 엎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상당히 라이트해진 재고 수준에서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공급 차질이 있을 때문에 2021년 그래도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과 별반 차이 없는 자동차 공급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올해 들어서도 작년보다는 한 10% 정도 물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1분기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일본 지진도 나고 르네사스 공급 차질도 있다고 하고 당장 도요타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당초 예상했었던 가이던스 생산량 대비 20% 다운을 하고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쉽게 2020년에 한 20% 손해난 부분 작년에 한 20% 못 판 부분 올해 한 10% 평년 대비해서 못 팔았던 양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통상적으로 1년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 수요의 50% 정도가 대기 수요로 좀 밀려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현대차나 기아차 기준으로 적정적으로 통상 한 글로벌 4개월 정도로 보는데 지금 1개월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1개월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걸 일반화시킨다면 한 개 부분 기준으로 재고를 소진시키면서 2020년, 2021년을 대응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또 적정 재고로 올린다고 한다면 대략 한 통상적인 판매량이 25% 정도를 그냥 팔지 않고 생산을 하더라도 안정 재고 쌓는 데 활용하는 걸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60%, 70%, 80% 이 정도 되는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내년에 2, 30%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대기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이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2, 30%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느냐라는 거에도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유가 내연기관 차를 확 늘려서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환경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를 내가 캐파 여유가 있어서 한 20, 30% 더 찍겠다고 하면 전기차도 20, 30%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 30% 전기차를 더 찍을 수 있을 만큼의 생산 능력에 여유가 있느냐 두 번째 그리고 내가 20, 30%를 찍어냈을 때 정부 보조금의 제약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조금 안 받고도 내가 20, 30%를 더 팔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둘 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 차든 전기차든 5%, 10%, 15% 정도는 조금 더 늘려 팔 수 있겠지만 대기 수요를 2, 3년 안에 단숨에 해소시킬 만큼 엄청나게 공급량을 늘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각은 지금의 구간은 예전처럼 내연기관 차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생각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밀려 있다 내가 당장 대응하기 편한 건 사실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차니까 내연기관 차로 다시 재전환하는 캐파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신차 사이드에서 일종의 이런 공급, 타이타니 공급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도 계속 유지될 거다 높은 가격이 픽아웃을 하겠죠 하지만 예전의 가격대로 회개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중고차 가격 가지고 자동차 섹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중고차가 어떻게 보면 신차의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대체제인데 중고차 가격이 오른 이유는 신차는 말 그대로 브로셔의 가격이 찍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격을 변경하기가 어렵지만 중고차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시장에서 결정되니까 쉽게 말하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신차를 못 산 사람들이 당장 차를 바꿔야 하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사실 겪었던 거고 저희가 많이 보는 지표가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 이게 몇십 년 동안 120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240까지 픽아웃했는데도 이런 모양이 위에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240 여전히 많이 비싸다 엄청 비싼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차 공급이 타이트하다 말씀드렸죠 중고차로 막 넘어오면 중고차 공급량이 결국에는 늘어나야 가격이 안정화가 될 텐데 중고차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연령대가 대략 한 4년, 5년, 6년, 7년, 5년 이 기간 정도 촬영 기준으로 네, 촬영 기준으로 그 정도 때의 거래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4년 정도라고 러프하게 잡고 저희가 보면 2022년 기준으로 4년 전이 아까 말씀드린 신차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2018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1, 2년 지나면 공급량이 극감한 2020년에 태어난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세차에 가까운 상품성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차량으로 대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중고차 시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고민할 기한성들이 좀 많아졌고 좋은 차를 찾기 좀 어려워지니까 가격 또한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기한성이 높다는 거죠 그 비싼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이게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이익이 어디론가 방향을 가지기도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글로비스도 있을 거고 모비스도 있을 거고 현대차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모비스가 가격을 한 30% 올려야 되는데 납품하는 가격을 아니야 지금 올리지 마 이렇게 조절을 해갖고 현대기아차의 실적을 아주 좋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지가 들어간다면 혹은 글로비스의 우리 배송 탁송료를 엄청 많이 측정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 차값은 올라가더라도 이익이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의지가 만약에 개입이 돼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진 않나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논리입니다 지금 나온 결과도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지금 모비스 실적이 누른 거 아니냐 일부러 혹은 모비스에 드러나 있는 물류비 증가가 결국에는 글로비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용하겠다는 이용자와 팔겠다는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벤치마크는 있겠죠 저희가 흔히 추정하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스 운임지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상해 운임지수 자체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슈를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어떤 비용 구조의 픽아웃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자 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납득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는 아무래도 협상력이 높은 완성차의 외압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내가 너한테 몇 대나 이용을 해주는데 양을 이만큼 하니까 가격은 이 정도 해서 좀 더 협상하자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결정이 이렇습니다 올해 초에 가격을 그러니까 올해 초에 보통 1년이나 짧으면 3개월마다 가격 조정이 일어나거든요 우선 같은 경우는 1년씩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 초에 가격 협상이 일어나는 그 기준점은 그 가격에 대한 협상 테이블 위에 가격은 재작년에 평균적으로 운임됐었던 가격 대비 작년에 평균적으로 운임됐었던 가격에 차이를 가지고서 놓고 협상이 들어갑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가격 차이를 가지고 협상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계약은 그 2년 전 대비 1년 사이에 가격 오른 걸 가지고서 결정이 됐었을 거잖아요 과거 1년 동안 올랐었던 가격을 가지고 올해의 가격은 이 전해에서 작년에 가격이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지고 올랐으니까 올려달라 내려달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에 엔진이 한 5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한 600만 원 됐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는 100원 작년에는 200원 됐다 그러면 작년에는 100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연초에 정해서 거래를 했었을 텐데 이게 200원 됐으니까 올려달라는 의도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시차가 좀 생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희들은 올해 오히려 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근거가 작년에도 연준 내내 운임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가격을 보고서 가격을 정했었던 작년 초 대비해서 올해 가격을 재협상할 때는 올랐던 작년의 어떤 구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요 근래 조금 흘러내린 가격을 가지고서 작년보다 이걸 깎아야 되냐라고 협상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협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계사 간의 협상이라는 게 그냥 고객과 예를 들면 납품하는 구조라든지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 그게 유불리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진짜 협상이 되냐 이거죠 그게 협상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런 것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글로비스가 혼자 독점적으로 이걸 납품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격의 기준이 될 만한 다른 지표들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 아니라 통보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기업과 저희가 나눠서 운송을 체결하는 부분들도 있고 유사한 기업들의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운송 계약들 가격들 자체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업체한테만 유리하게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공정위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긴 하겠네요 예를 들면 배송을 배송을 지금 현대 글로비스 독점 아니에요 현대차는 아닙니다 다른 업체도 싸요 그러면 이 차이가 현격하게 장부상에 나타나면 사실상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글로비스한테 몰아주겠다고 하면 글로비스와의 경쟁 업체에게도 가격을 올려줘야지 이 두 개의 가격의 격차가 공정위가 기준으로 삼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싸거나 비싸면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모비스는 어때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을 사오는 거잖아요 좀 낮춰라 그거는 공정위가 없잖아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가격과 비용 간의 어떤 격차가 어떤 업체들은 줄어들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이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좀 뜯어보면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쉽게 이거를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나는 걸 가격으로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냐 혹은 실질적인 비용을 바라보는 지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레깅시키냐 시차를 두 개 반영을 하게 하느냐 이 능력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보통 완성차 같은 경우는 부품사와의 가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외부 경제적인 변수 때문에 뭔가 좀 가격을 급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보통은 3개월에서 길면 1년의 시차를 두고서 보통 가격을 계속 다시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나 기아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거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실적 가이던스 안에 이미 가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입건한 이후에 또 한 번 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보통 이런 부분들이 협상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원자재 가격으로 반영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시차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빨라야 3개월 길면 1년의 시차를 두고 이 가격을 재주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시간으로 완성차 업체 마진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시차를 두고 한다는 건 그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에 평균을 기준점 삼아서 가격을 조정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약간 좀 스무딩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조금 화질을 바꿔볼게요 반도체 공급 이건 어떻게 계속됩니까? 사실은 막연하게는 저희가 계속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말씀들을 드려요 막연하게 이유들은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랬죠 저희들이 막연하게 자꾸 막연하게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간에 변수들이 자꾸 생겨요 정해져 있는 캐파가 업되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어떤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 때 물량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연하다는 말을 그 앞에 붙인 이유는 그 사이에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오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소재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고요 경제 제재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출입도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나 다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도 이 공급이 과연 원활할지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러시아 지진 일본 지진 같은 추가적인 공급망의 불안 이슈들이 나오는 데다가 중국 시저던 가지는 겹쳐지게 되니까 이게 반도체 차질이 해소가 돼도 부품 조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강황황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와이어 하네스 문제가 사실 2020년도 초반에 한 번 생겼다가 이번 3월, 4월까지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생산에 약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좋고 와이어 하네스가 다시? 3월 달에 국내 추락, 국내 생산량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톤이 조금 낮거든요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부품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반도체 회복이 언제 돼요? 라는 질문은 사실 넓은 의미로는 공급망의 회복이 언제 되느냐 자동차가 공급의 병목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정상화되느냐라는 의도로 주신 것 같은데 대표성이 반도체여서 반도체라는 걸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 가지 공급망 관련된 이슈가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가 타이트해진 부분들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2, 3개월 정도 재고를 안고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한두 달 차질이 있어도 방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재작년, 작년 넘어오면서 그 카드를 다 써버린 거죠 반도체 차질이 작년 5월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말레이시아의 후공정 차질이 있을지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9월 달 됐을 때 모든 업체들이 타격을 심하게 입었고 심지어는 현대기아차도 타격을 심하게 입었었던 이유가 재고 자체가 여유가 없었어요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쉬면 대응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더 타이트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회복은 저희가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공급 정상으로 바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시각들도 최근에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 공급망 불안 때문에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대기 수요가 늘어난 것이 결국에는 자동차의 가격 상승 여지를 계속해서 열어두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공급 사항이 어렵다는 걸 근거로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격 인상을 계속 용인시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약간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높은 완성차 업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 혹은 마진 개선의 가능성도 계속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기아의 EV6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진하고 선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마켓 쉐어의 확장 같은 뉴스들은 굉장히 좋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 글로벌 판매량은 줄었잖아요 대수로는 그런데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유럽 지역에서의 전략 차종의 어떤 약진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갈목할 만하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도 사실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문수 위원께서 보실 때 어떤 모멘텀 같은 것들을 느끼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저도 투자자들을 대하면서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기준이 계속 바뀌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좋은 상황 좋은 이슈인데 사실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현대차나 기아가 정기차를 만들어도 사실은 의미 있게 팔릴 수 있을 것이냐 나는 포르쉐 타이칸 봤다 너무 멋있다 테슬라가 너무 예쁘다 사실 비교하기 어려운 차종들을 들이대시면서 과연 이런 업체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대응 가능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막상 미국이나 유럽에서 올해 차종으로 선정이 되고 좋은 품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사실 요즘에는 캐파 언제 늘리냐는 질문들로 약간 좀 선회하셨어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공장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사실 미국의 현대차가 전동화로 라인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미국의 신규 공장의 뭐라고 그럴까요 투자를 발표하기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타겟하는 경쟁자는 아마 볼륨 브랜드인 GM이나 4D의 전기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혹은 폭스바겐이 캐파를 업했을 때 폭스바겐이 대표적인 경쟁자가 되겠지 아니면 저희가 테슬라랑 경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업체들하고 일부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경쟁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레거시 완성차 업체라고 하는 특히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걸 대응하는 관점에서 현지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매우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타겟하는 시점이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10만 대씩, 20만 대씩 찍어 나오는 전기차들을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볼륨 차종을 현지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황상 저희들은 이제 전기차의 신규 공장이 몇 년 만에 지어지고 이게 램프업 됐는지를 본 사례는 아직 없으니까 내연기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보통 한 1년 반 정도 공장이 지어지는데 시간이 들어가고 한 1.5조 원 정도의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30만 대 정도 생산 능력을 갖췄을 때 그렇게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엔진이나 변속기 생산 능력도 들어가니까 투자 비용이라든지 혹은 투자 기간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2024년 초를 타겟한다고 하면 2022년도 하반기에는 삽든다는 소식이 좀 들려줘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라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10만 대 정도 생산 능력을 확보한 셈이 됐는데 그러면 10만 대가 안정적으로 팔리는 기간까지 시간을 번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노조를 갖추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에게만 전기차 보조금을 몰아주겠다는지 심지어는 테슬라까지 패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슈다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으시더라고요 새로운 당선인이 미국 가서 와일드 카드로 뽑아 보이지 않겠냐라는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아의 PBB 전용 공장은 2026년에 가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발표한 반면에 현대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현지 라인 조정을 좀 빠르게 결정해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저희 권수 기자가 나와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의 연구직들이 빠르게 지금 떠나고 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팩트입니까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 인력을 계속 카운팅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아 그렇습니까 연구개발이 하여튼 앞으로 새로운 신차 만들 때는 전기차 특히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텐데 그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암울하게 봐야 될까 지금 당장은 뭐 EV6 뭐 아이오닉5 잘 나가지만 만약에 진짜 연구직들이 떠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되게 안 좋은 소식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반대로 또 많이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전기차를 개발하는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는 건지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데 사실 이제 연구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이 구조가 바뀔 기현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내연기관 중심의 어떻게 보면 연구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것도 전공이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뭐 경제학위에서 노동시장 얘기할 때는 A라는 일을 하다가 금방 B라는 일로 바뀌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기계공학을 전공한 분이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연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6개월 자기가 직업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뭐랄까요 회사나 그룹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마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드나듬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고도 그렇고 제 주변에는 다른 모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연구조직으로 이제 경력 입사하신 분들도 제법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죠 그래서 이제 뽑는 거니까요 근데 새로 뽑는 인력들은 제가 알기로는 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뽑기 때문에 드나듬이 많은 지금 시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차종의 변경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 인력의 숫자가 얼마만큼 유출되는지만 가지고 좀 판단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장문수 위원께서 전반적인 완성차 부분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 개선의 추세가 단기적으로 그칠 만한 상황은 아닌다라는 그런 진단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의 약진도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네. 오늘 자동차 최근 들어 가장 그래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자동차 이야기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삼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소개했습니다 1분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